이스라엘군 정보 책임자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공개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군사정보국 사령관인 아하론 할리바 소장은 자신의 휘하 병력에 서한을 보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에서 실패했으며 군사정보국 수장으로서 이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할리바 소장은 이와 관련해 향후 깊고 포괄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유일한 임무는 맞대응에 승전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